그리고 또 데이터에서 좀 더 알려주실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투자자 관련돼서? 투자자들은 선진앱을 하는데 현지 실수자들은 항상 늦게 들어간다. 그런 걸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그 기능으로 사실은 부동산 지인이 있긴 해요. 아까 멀티차트를 확인하면 그저 이 상세 거리량 메뉴에 매입자 거주지별이 있어요. 이것을 키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거래량을 세분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지역 외인데, 외지 사람인데 서울 사람인 사람이 몇 건을 샀는지 그 외에 타지 사람이 몇 건을 샀는지 또 원주시 내에서 몇 명이 샀는지 강원도에서 몇 명이 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투자자가 진입을 하는구나. 아 이 지역은 이제 뒤늦게 실수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했구나. 이런 걸 볼 때 이런 자료를 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항상 당연히 현지인데 더 많이 사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외진이 몰려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이렇게 봐서는 비율 같은 게 잘 눈이 안 띄잖아요. 모르겠네요. 한국부동산원 가면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이 매입자가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거래량을 세분화해 준 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노원구하고 의정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은 지역별로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제공이 돼요. 이 지역의 전체 거래량 위쪽 축이 안 보여서 쭉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이게 지금 2006년 12월부터 제가 받은 건데 쭉 월별로 돼 있고 지역별로 그 시기에 전국 거래량 그리고 관할 지역 내에서 산 물건들 그리고 외에서 산 물건들. 그럼 결과적으로 관할 시도 외에서 산 물건들이 외진이 산 거겠죠. 그러면 사실 이사 들어온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투자자가 있을 확률이 더 높은 지역이 높은 부분이 관할 시도 외잖아요. 100%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대체로. 참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물량 중에 얘네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면 투자자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지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원주시에서. 이건 데이터를 따로 가공을 안 한 지금 로우 데이터 상태. 네. 이게 지금 로우 데이터예요. 보기 편하게 제가 가공을 하는 거죠. 외지인 물량이 몇 개나 되냐. 서울 사람하고 기타 외지 사람을 합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외지인 비율을 하고 싶잖아요. 비율도 외지인 나누기 전체라면 외지인 비율이 나오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거를 쭉 당겨 놓으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외지인들 진입 데이터가 나왔어요. 예쁘게 하는 건 나중에 각자 하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외지인 물량이에요. 근데 이때 너무 많이 나와서 이때 정확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지만 외지인들이 19년 11월부터 원주에 많이 들어왔다. 혹시 내지인들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비율하고 물량 같이 봐야 되는 게 비율이 늘었다고 꼭 외지인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게 가끔 봐보면 내지인들이 덜 사서 외지인이 많이 산 것처럼 비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수량하고 비율을 같이 봐야 돼요. 조금 키워주시면 안 되니까 화면에? 네. 이렇게 키우고 위쪽은 매매 수량이고 외지인들의 아래쪽은 외지인들의 비율이에요. 2019년 말부터 외지인 매매 수량 자체도 늘었고 비율 자체도 늘었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이때 들어가셨군요 여러분. 다주택자 여러분 이때 들어가신 거 알아요.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반대로 외지인 계산하면 전체에서 외지인 물량 빼면 현지 사람이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현지 사람들이 안 되겠다면서 뛰어든 상황이 있어요. 그때가 사실은 거의 보통 끝물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걸 또 그려보면서 여기는 이제 점차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구나. 그 지역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거 볼 때 이걸 그려보고 제가 또 판단하기도 해요. 이건 지금 외지인을 보여줬지만 아까는 실거주? 지역에 있는 내지인 걸 작성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전은 지금부터 계속 오르긴 해요. 근데 대전은 지금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반대로 내지인? 화나신구? 네. 내지인 수량만 볼게요. 대전의 내지인은 어떻게 지금 집에 사고 있느냐? 사실 대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간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보면서 얘기하죠.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의 대장인 크로바가 17년부터 이제 쭉 많이 올라왔잖아요. 5억대 하던 게 지금 13억대가 됐는데 그럼 17년도부터 이 현지 사람들이 많이 샀느냐? 현지 사람들은 둔해요. 둔해서 좀 빨리 식어서 사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17년부터 많이 올랐지만 내지인들이 잘 안 사요. 19년 이후로 엄청 폭등을 하죠? 현지 사람들 항상 꽤나 많이 오른 다음에 뒤늦게 우르르 가서 사신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선진입해서 사고 현지인들이 뒤늦게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럼 이때는 그 지역에 추가로 상승 여력이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사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대전의 실수요자인 분들은 집을 사셔도 되지만 대전을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 왜냐하면 이미 엄청나게 많은 현지인들이 집을 매수를 했다. 그동안 많이 올랐고 매수세가 이미 현지인들이 한 번 많이 크게 일어났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는 내지인은 이제 대전 전체고 그렇죠. 아까 그 차트는 이제 크로바 하나 네 맞아요. 인건 또 분명히 알고 그 정도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좋다는 거죠. 네네. 이 내지인 외지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별로도 그려보시면 또 좋아요. 근데 비슷할 거예요. 서구에 같이 비슷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판단하시면 좋겠다. 13억에 사서 얘를 20억 번다는 건 또 되게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을 했지만은 사실 여기서 20억 간다? 네. 조금 단기간에 20억 간다 이거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뭐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미 많이들 샀기 때문에 추가로 20억까지 가기 위한 더 에너지를 크게 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아주 크게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 3년간 내지인 비율이 이전에 내지인 비율의 높은 비중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그렇죠. 차지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사실 거의 없다고 그렇죠. 봐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 비율로 그려보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까 내지인을 해놨으니까 내지인 비율로 그려보면 아래는 외지인 비율이고요. 위는 내지인 매수 수량이에요. 외지인들은 이보다 내지인들이 사기 전에 이미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외지인들은 이때 사고 그때 내지인들은 별로 안 샀고요. 외지인들의 매수가 예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내지인이 샀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보고 나서는 이제 현상을 해석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계속 생각해 보려는 그래프 보고 생각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물이 있어도 그렇죠. 이걸 해석하는 능력도 또 네. 중요한 거잖아요. 아마 제가 대전을 샀다면 안 샀지만 샀다면 이쯤에서는 나 이제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고 차액을 실현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 데이터를 볼 때 기본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강남구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건 맞잖아요. 데이터를 볼 때 그걸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상승률이 아니고 매매 가격 지수라고 그 지역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평균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내리면 이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 지수 그래프인데 보시면 2014년부터 그려놓은 거거든요. 노원구와 강남구 2014년부터 한동안은 강남구가 계속 더 빠르게 올라왔어요.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지수라는 거는 각 지역의 특정 시점을 100으로 둔 것 뿐이지 이 가격이 어디가 높고 낮으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노원구의 2019년 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강남구의 2019년 가격을 100으로 놓고 그래서 2019년 1월이 똑같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낮고 높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2014년부터 2019년 초 2018년 말까지는 강남구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빨간 글표가 더 많이 올랐죠. 노원구가 더 올랐어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너무 벌어지니까 노원구도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가면서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처음에는 강남을 사고 있다가 사익 실현하고 노원구가 오를 때 노원구를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나마 투자자라면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투자자라면 수익률 보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러르니 하겠는데 특히나 이 서울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률로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특히 2020년에 노원구가 더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규제 상황 우리 대출 규제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강남을 팔고 노원을 샀다 수익률로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었겠죠. 그럼 다시 강남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강남을 거주를 하다가 노원을 팔면 노원은 대출이 되는 주택이 있겠지만 다시 강남으로 다시 가려면 내가 대출 받았던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때는 9억 초과 부분은 20%밖에 대출이 안 되고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살려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팔았다가 수익률을 봐서 노원 갔다가 다시 가려니까 못 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데이터만 볼 때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결국 데이터에 관해서 가장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건 꼭 시장 상황 지역을 알고 데이터를 보셔라. 거꾸로 보시면 잘못된 수가 있다. 인덱스 지수죠, 이거는. 그렇죠. 100을 인덱스로 놓고 변화를 표현한 것일 뿐이지. 네. 한동안 계속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떨어질 만한 이슈 자체가 없어서. 데이터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 제외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임대차법이 강화된 영향도 있고 또 공급이 계속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수급장이라고 하잖아요.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가 밀려 올라가다가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서 유동산장으로 바뀐다고도 얘기하는데 요즘 어느 지역을 보면 다시 수급장이 되는 데가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전세가 너무 올라서도 밀려나가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급에 의한 이슈들을 해결해주지 않는 한 또 금리라든가 이 돈을 시장에 풀어놓은 그런 정책들이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승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무서운 요즘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미 저금리가 됐던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최근에는 코로나잖아요.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낮춰놓으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또 그게 투자로 이어진다기 보다는 기업이나 이런 투자로 이어진다기 보다는 자본시장으로 자꾸 흘러들어와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요즘 코인이든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반대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갖고 이 돈줄을 쪼여야겠다 생각이 들면 분명히 금리를 손대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이 집값이 안정된 시점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금리를 어떻게 할지 뭐 약속은 했습니다만 연준에서 약속은 했습니다만 이게 또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상황이 또 아까 부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리한 투자는 조금 지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자기 역량 내에서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마는 영혼을 끌어서 지방 산지를 막 찾아다니면서 이거는 조금 좀 아닌 시키가 아닌가. 대기업 좋은 직장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직장일 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생기셨는지 지금 자체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시간의 유동성에 있어서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훨씬 좋은 편이고요. 요즘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애가 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애들 등원을 제가 시키고 돌아와서 집에서 부동산 시장 뉴스도 보고 공부도 하고 날 시간을 공부로 보낸 다음에 저녁에 또 제가 애들 데리고 학원을 해서 저녁 먹고 애들 씻기고 그리고 애들 재운 다음에 또 공부하고 그래서 그거의 반복이에요. 회사 다닐 때보다 여유롭다고 그렇지도 않아요. 다만 시간을 내가 쓰는 거 하고 회사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공부를 하는 것 자체에서 긍정적이다. 이 정도지 바쁜 건 매한가짐입니다.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가치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회사를 그만두자마자는 좀 힘들었어요. 엄청난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자유를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간이 흐르면 좋아진 날이 분명히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업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좀 줄였으면 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쉽게 그만두지 마시고요. 그냥 회사를 부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부동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은 부동산에서 엄청 많이 벌고 회사는 나한테 월급 주고 잘리지 않은 정도로 일하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대출도 잘 되고 다만 내가 밸런스를 잘 잡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가치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것이 꼭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만두실 거면 못해도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4억 가지고 나왔다가 엄청 복생했기 때문에 못해도 10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나와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10억 모으고 나오라고. 저는 운이 좋았다니까요. 제 성향이 계좌에 돈이 쌓이는 걸 보는 것 자체에서 되게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이었어요. 액수가 늘어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른 스트레스보다는 금액이 안 늘어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좀 늘었는데 애들 기저귀값, 분유값 해야 되니까 벌었는데 빼고 벌었는데 빼고 있고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되게 짜증 나는 거예요. 다행히 운 좋게도 그래도 벌어서 쓰긴 했어요. 그래도 4억으로 나왔으면 투자를 해서 연간 10% 내면 그래도 4천이잖아요. 그러면 먹고 자고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추가로 늘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4억으로는. 아니면 사전에 나오기 전에 고정 수익이라든가 요즘 많이 하시는 것처럼 투자해서 보너스를 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오시면 괜찮은데 저처럼 너무 고정소득 없이 무방비 상태로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838세대 지금 집사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또 갈아타기를 위한 좋은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해 주셨던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블로그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시스템의 문제로 저 델 아유 저거 진짜 조속히 고쳐서 새로운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